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친구들은 늘 모든 것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놀랍다는 그런 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악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대개 3단계를 거치는데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1단계는 거짓말이나 거짓정인을 내세웁니다 2단계는 어용언론을 동원해서 거짓정언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와중에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의혹을 정복시키는 겁니다 불을 붙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상대방에 큰 타격을 입힌 다음에 정치적 이득을 구하는 일종의 정치공작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엉터리 병력 비리 정언으로 대선 사기꾼 역할을 톡톡하게 맡았던 김대읍이란 인물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슷한 그런 사건을 또 기획해서 밀어붙이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제거공작입니다 최근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황휘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말과 행동을 미뤄보면 정말 사회로 총선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여건 내에서 친문 세력과 또 친조국 세력들은 공수처를 지원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또한 그들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하려는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해하고 모략하고 협박하는 그런 무리한 짓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 제거공작의 전초전입니다 3월 31일 날 NBC는 채널A의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해서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과 관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켜려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시민 이사장의 검찰 공격으로 검찰청이 여러 번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 씨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검사장이 낯설 정도일까 그런 의문이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MBC의 주장대로 채널A 기자가 그런 일에 개입되었다면 이것은 직업윤리 측면에서 큰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MBC의 보도를 의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증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BC 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55세의 지모 씨가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한 친문 친조국 성향을 가진 인물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모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개심을 표출해 온 인물이란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모 씨는 그동안 사기 및 행령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란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모 씨는 관련 제보를 MBC는 물론이고 동시에 열린민주당 친문 친조국 열렬 세력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제2의 위성정당에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열린민주당에 제공했다는 것은 곧바로 윤석열 타도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아온 최강욱과 황이석에게 동시에 제공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최강욱과 황이석 그리고 제보자 지모 씨 그리고 의용언론으로 간주되는 MBC 사이에 뭔가 모종의 정치공작 성격에 그런 작전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개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친문 친조국 세력의 개입입니다 3월 31일 날 MBC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친정부 성량의 방송들인 KBS, MBC, TBS 진행자 김어준 씨입니다 등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지모 씨나 MBC의 보도 기자를 내세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국민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아주 비슷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보수언련과 유착 내지 결탁해서 유시민 이사장 등 여건 인사를 표적 수사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보자 지시는 채널A 기자가 검찰도 유시민을 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 유시민 이사장도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채널A와 윤석열 검찰이 짜고 나에 대한 비위를 캐리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MBC 기자는 답은 다 정해놓았다 유시민 등 친여건 인사들이 서로 의도를 짐작하면서 이용한 게 아닌가 싶다 이들이 만들어낸 정인을 세워서 추진하는 정치 공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더하는 것은 MBC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불과 4분 후에 열렬한 친조국 인물이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입원입니다 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MBC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알리는 대특종을 했다 빨대 이른바 해당 검사장은 단 한 곳이다 누군지 다 아시는 바로 그놈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8번으로 돼 있는 황희석 씨는 제가 지모 씨로부터 자료일체를 제공받았고 이제까지 상황 전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MBC가 그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MBC 보도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MBC 보도가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4분 지나서부터 최강욱 씨와 황희석 씨가 의혹을 불을 집행한 걸 보면서 누가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기획인지 아니면 사실인지가 시간이 가면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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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